차민규 선수 올 시즌 정말 많은 역경이 있었어요 정말 애를 많이 먹었어요 많이 눈물도 흘렸고 고통을 참아내기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했는지 제가 옆에서 봤습니다 그러나 이겨내버크 못했어요 우리 차민규 선수 너무 고맙고 정말 사랑합니다 출발합니다 대한민국의 차민규 선수합니다 방이 좋아요! 차민규 선수 엉덩이를 안 까부여야 돼요! 파이팅! 우리의 듬뿍한 차민규 선수 파이팅! 파이팅!